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각 사유 어떻게 됐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있습니다. 201조에 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법 7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법 70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 사유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라고 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 이게 이제 구속의 사유인데요. 그래서 그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은 세 가지 단계를 밟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어떤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냐 안 됐냐 범죄가 소명됐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속 사유 세 가지 주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이제 구속의 사유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두 번째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건 구속 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어떤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정법에는 어쨌든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을 이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먼저 법원은 일단은 그 첫 번째 단계 범죄의 혐의 자체는 소명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감찰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어떤 소지는 조금 있어 보인다. 그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이라고 하면 거의 99.9% 정도 이제 그 사실이 확정되면 증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이거든요.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한 것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피고인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심할 상황 정도는 된다. 따라서 법원은 일단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직권남용해서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좀 있어 보인다. 죄질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니까 좀 다른 사유로 기각을 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한 건데 먼저 그 증거인멸, 어차피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구속 사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인데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서는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이미 진행된 사정을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어떤 새롭게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어떤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도주 우려라는 그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도 이제 피의자의 그 사회적 지위, 또 가족관계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어떤 진술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좀 도망에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세 단계 중에 구속 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인데 이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이게 대단히 중대한 범죄다. 당시 민정수석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청탁을 받아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던 감찰을 무마한 것에서 나아가서 금융위 내부에 이제 이첩이 된 이후에도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좀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재판부 판단 알아볼까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그 범행 당시에 이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이 지금 현재 그 유재수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된 지금 시점과는 그 당시 청와대의 특감반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은 좀 달랐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유재수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또 유재수가 결과적으로는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도 이루어졌고 또한 그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이제 고려해보면 부속을 해야 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현재 시점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이 사건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수석권이 없어서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제 감찰 중단 당시 파악한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는 중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금융위에 통보했다라는 이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 좀 인맥상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 전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을 재판부가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 전 장관은 줄곧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첩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어떤 진술 같은 것에 의존해서 비위 사실을 파악을 한 건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바로 검찰에 어떤 수사 의뢰를 할지 아니면은 그 해당 기관, 금융위였죠. 금융위의 어떤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 차원의 어떤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당시에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 민정수석 산하의 특감반, 당시에 이제 박형철 특감반의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박형철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렇게 세 명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좀 검찰에 이건 이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뭐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 좀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제 비서관들과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3인 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이것은 검찰 수사 의뢰할 정도인 것 같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그들의 자체 감찰을 진행하도록 함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제도 이제 출석하면서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떤 조 전 전관 측의 해명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진술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라는 거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돼야 되는 아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너무나도 기초적인 요건인 거고 그 정도의 어떤 필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그러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결과 범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된 결과 범죄가 중대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영장전담제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마도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은 되나 향후 재판을 통해서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나중에 피고인 측에서 밝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무죄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라든지 뭐 그러한 결과는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판사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바로 구속시킬 게 아니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번 충실히 받아 봐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정문 전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좀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제 새벽에 영장 기각됐다라는 기사가 처음에 이제 탁 뜨면서 그 헤드라인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기각.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냐. 죄질이 안 좋은데 왜 영장을 기각시켰냐라고 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인터넷에 이제 그 기각 결정문 원문이라고 돌아다니는 것에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검찰에 보냈던 원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이라는 것은 기각 결정문 전문이 아니라 그것을 추격을 해서 보내는 건데 그 추격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표현이 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각 결정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질이 뭐 다소 좋지는 않으나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지금 공보판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더라도 언론용 자료는 이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추격해서 만들어준 문구에 불과하다. 그 원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제목 좀 그것은 실제 내용과는 약간의 리액스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이번 영장 기각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불구속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거죠. 수사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한번 피고인이 다툴 건 다 다퉈 봐라. 다시 말해서 이미 지금 증거는 다 확보되어 있으니 이 확보되어 있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불구속 재판이 우리 형사정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좀 충실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제 이 사건이 가지는 좀 그런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던 당시 이제 후보자였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비위에서부터 시작된 되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가족 비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가족 비리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과는 다른 사건이었죠. 감찰 무마 사건은 올 초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건 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냐. 물론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건과는 무관하게 고발도 안 되어 있던 그런 내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별건 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래 가족 비리로 시작을 했다가 뭔가 지금 기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다른 사건으로 통해서 고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좀 과하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 반면에 한 나라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비위 혐의에 연루가 되고 그런 것이 정말로 처신을 잘못한 것이고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의 대립이 있는데 그러한 시각의 대립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부부 동반 구속은 피했고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